안녕하세요 SSTV 시청자 여러분 김소은입니다 네 지금 저는 천번의 입맞춤에서 우주미 역을 연기하고 있는데요 주미는 항상 명랑하고 밝고 매사에 긍정적이고 활발하고 애교도 많은 친구예요 지금 열심히 천번의 입맞춤 촬영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많이 시청해주시고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걱정했던 것과 달리 지금은 너무 잘 맞아서 탈이고요 네 지금 오빠가 너무 잘해주시고 지금은 아직 신혼부부여서 그런지 알콩달콩한 예쁜 씬들이 많아서요 예쁘게 잘 찍고 있고요 호흡은 굉장히 잘 맞는 편이에요 아직 대본이 거기까진 안 나와서 자세한 건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한데요 그래도 앞으로 전개상 제가 이제 시어머니가 친엄마인 걸 알고 아마 충격에 빠지면서 좀 슬픈 쪽으로 많이 몰고 갈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우진과의 갈등도 생겨날 것 같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집안과 집안끼리의 뭔가 그런 트러블이 있을 것 같아서 갈등 요소가 있을 것 같아서요 더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앞으로도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SSTV 시청자 여러분 저희 천번의 입맞춤 열심히 촬영하고 있으니까요 우줌이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저 김소은도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할 테니까 많이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